아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리지? 오 이거 이어폰 겁나 좋네 소리 느낌이 다르다 아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리지?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 어 그런게 있어? 오른쪽이 좀 잘못 끼우면 그렇게 되니? 어 반대로 꼈어 반대로 꼈어 야 반대로 꼈어 야 어째 반대로 끼면 거꾸로 들리는구나 처음 알았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